출동 준비 완료! 택배 왔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Hello! 카메라야! 호기 웃어봐! 봐! 카메라에서 사진이 바로 나와! 우와! 극락조 사진을 찍어서 안지에게 선물하고 싶어 새를 좋아하거든 오빠 최고! 안지,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 사진 찍어서 금방 올게 호기, 들었지? 극락조 노래 소리야 준비됐지? 호기, 티! 으쌰! 으악! 으악! 어쩌지? 쉽지가 않네 그러게, 내가 가까이 가면 계속 도망쳐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 다 알지, 할아버지다! 아! 이젠 문제없어! 달지! 변신 파워! 쯧! 난 달지! 모르는 거 빼고는 뭐든지 달지!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새 사진을 좀 찍어보았거든 호기 널 새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 어, 어떡해요? 오, 여기 있군 새를 찍으려면 꼭 필요한 물건이지 어, 어... 됐다! 이제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렴 자, 출발! 호기, 잘 들어! 새들은 춤을 좋아해 춤을 한번 춰봐라 알았어요!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다고! 여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구독 버튼 눌러줘! 아!